조선왕조의 발상지이기도 한 전주. 그래서 조경단 외에도 관련된 유적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유적들이 있을까요? 전주 완산구에 있는 한옥마을. 여기에 경기전이 있다.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전각이다. 1410년 태중 10년. 전주, 경주, 평양의 전각을 짓고 태조 어진을 모시는데 특히 전주에 있는 것은 경기전이라고 한다. 현재는 전주의 경기전만 남아있는데 여기에 모셔진 어진은 유일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으로 국보 제317호다. 또한 경기전 내에는 전주의 시의 시조인 이한 부부의 신위를 모시고 있는 조경묘가 있다. 조경묘는 조선 영조 때에 세워졌으며 경기전과 더불어 전주가 조선왕조의 발원지임을 상징한다. 경기전 내에는 조선의 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전주사고도 있다. 임진왜란으로 다른 사고의 실록이 모두 소실될 때 내장산으로 옮겨 보관함으로써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전주사고의 실록이다. 2010년에는 경기전 내에 어진 박물관을 개관했는데 여기에 태조 어진을 비롯해 7분의 어진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은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작은 언덕이다. 이 언덕 정상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목대다. 고려 우왕 6년 1380년 이성계가 남원의 황산에서 외구를 물리치고 돌아가던 중 자신의 고조부인 이한사가 살았던 이곳에 들러 승전을 자축한 곳이다. 이것을 기념하여 조선을 개국하고 난 뒤에 여기에 정자를 짓는데 이곳에 오동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오목대라고 한다. 오목대와 더불어 이목대가 있다. 이목대는 이성계의 고조할아버지인 이한사가 출생하고 자란 곳이다. 지금은 오목대 옆을 지나는 왕복 6차선 도로 건너편에 작은 비각 하나만 세워져 있는데 이 비각은 원래 오목대의 동쪽 높은 대지 위에 있었다고 한다. 전주의 씨는 전주의 터전을 잡고 살았던 지방호족이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중시조인 태조 이성계는 함경도 영웅 출신이죠. 그렇다면 전주의 씨는 어떻게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영웅으로 가게 됐을까요? 전주의 터전을 잡고 살던 시조 이한의 후손들은 이성계의 고조부인 이한사에 이르러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전주의 씨의 터전인 이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전주의 호족으로 성격이 호방하고 용기와 지략이 뛰어난 이한사는 새로 부임해온 지주사의 탐욕과 포악함을 규탄하다 눈밖에 나게 된다. 그는 지주사의 보복을 피해 가솔들을 포함한 170여 원화되는 상당한 세력을 이끌고 강원도 삼척으로 이주한다. 그러나 그 지주사가 안념사가 되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북쪽으로 지금의 원산 지역인 함경도 덕원으로 옮겨간다. 이때는 원나라가 철령 이북의 땅을 근 100년간 지배하게 되는 쌍성총관부가 영웅에 설치될 무렵이다. 결국 이한사는 원에 귀순하여 두만강변의 알똥으로 이주하여 남경 5천호의 다루가치가 된다. 이후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은 원에 쌍성총관부가 있던 영웅에서 천호 벼슬을 지내는데 이때 그는 고려에 공을 세우게 된다. 공민왕이 원나라의 국력이 쇄약한 틈을 타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탈원할 때 고려와 내응하여 도움을 준 것이다. 이때 20대의 이성계도 아버지와 함께 큰 공을 세우는데 이것을 계기로 이들은 다시 고려의 조정에 돌아오게 된다. 1361년 이자춘은 삭방도 만호 겸 병마사로 임명되어 동북면 지방의 실력자로 급부상하고 이것을 발판으로 이성계는 중앙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이성계가 함경도 안변에 살 때 하루는 꿈을 꾼다. 수많은 닭이 한꺼번에 우는 와중에 허물어진 집에 가서 새 석가래를 지는 꿈이다. 태조 이성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알려진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닭이 꼬끼오 하고 우는 것을 한자로 옮기면 고기위가 되죠. 그래서 꼬끼오 즉 고기위는 높고 귀한 자리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허물어진 집에 가서 새 석가래를 지는데요. 허물어진 집은 망해가는 고려왕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새 석가래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새 석가래를 지면 전체 모습이 임금왕자가 되죠.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성계는 이 꿈처럼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되는데요. 변경지역의 실력자인 그가 어떻게 왕위까지 오르게 됐을까요? 고려 말, 북쪽은 원명 규책이어서 그 여파가 고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홍건적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원의 세력이 공격하기도 하는 등 외침이 자주 일어나던 때다. 그런데 남쪽 또한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점점 규모가 커지고 대담해지는 외구의 노략질로 고려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 내적으로는 권문세족의 특세로 왕권이 약화되고 국가 재정은 말이 아니다. 공민왕이 잠깐 쌍성총관부를 탈원하는 등 개혁을 추진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그 이후 고려는 더욱 쇠잔해진다. 이런 난세는 동북면에 탄탄한 기반을 둔 이성계에게는 무장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화를 잘 쏘고 전설에 뛰어난 이성계는 쌍성총관부를 탈원한 이후 고려 조정에 등장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앞세워 본격적인 활약을 펼친다. 반란을 진압하기도 하고 심만의 홍건적이 수도 개경을 함락시켰을 때 그들을 물리치고 가장 먼저 개경에 입성하기도 한다. 또한 원나라 나하추의 공격을 막아내고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입하여 약탈하던 외구의 주력을 황산에서 섬멸하여 기승하던 외구의 세력을 꺾는 결정적인 승리도 이뤄낸다. 이처럼 이성계는 고려의 남북을 오르내리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다.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고 백성들은 그에게 의지하는데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위화도 회군으로 역성혁명을 일으켜 조선이라는 새 왕조를 열게 된 것이다.